14페이지에 임대료 규제라는 건데 우리가 아까 문제 유형을 파악해야 된다고 했어요. 경제론이라고 균형가격 균형량 나온다고 항상 똑같은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유형이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죠. 얘는 임대료 규제의 문제인데 보니까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고 임대료를 150만원으로 규제했다라고 나왔죠. 규제했다라고 16개에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나오고 10년 넘게 나오지 않았지만 요즘 문제 유형이 먼 옛날에 한 번 나왔던 걸 다시 새롭게 등장하고 있어요. 최근에 너무 유형이 변화되지 않다 보니까 출제자가 옛날에 나왔던 걸 끄집어내고 있으니까 이건 진짜 보너스 문제예요. 보너스. 규제라고 한 번 해보죠. 우리 정책론에서 임대료 규제라고 한 번 생각해보죠. 임대료 규제. 이건 저소득층을 위해서 규제하는 거죠. 규제하는 거죠. 그러면 균형가격보다 높게 규제해요? 낮게 규제해요? 낮게 규제할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 가격은 균형가격보다 높다 낮다 낮게 규제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규제 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낮아요. 자 그럼 생각해보죠. 우리가 균형이라는 걸 배웠어요. 균형은 수요와 공급이 같을 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수요와 공급이 같을 때 낮게 규제했대요. 그럼 수요와 공급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균형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균형인데 여기가 균형가격인데 이것보다 낮게 규제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가 규제 가격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때는 균형일 때만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균형이 될 수가 없죠. 균형보다 낮게 규제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낮게 규제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균형보다 낮대. 그럼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누가 많을까? 싸게 규제했으니까 싸면 산다잖아요. 비쌀 때 팔고 싸면 안 판다라는 거잖아요.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수요는 늘어날 거고 공급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낮게 규제하면 시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변화가 나타날 거냐면 수요와 공급이 같지가 않다. 누가 많아요? 수요가 많을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슨 현상?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균형이 깨지면서 균형이 아닐 거예요. 수요가 많을 거예요. 초과 수요를 뭐라고도 하냐면 공급 부족이라고도 얘기했어요. 맞아요. 수요 입장에서 수요가 많은 거고 공급 입장에서는 공이 많은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를 더 생각한다면 이건 정상적으로 규제한 거예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낮게 규제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시장 가게를 잘 판단하지 못해서 시장 가게보다 높게 규제하면 시장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시장에 영향이 없다. 영향이 없다. 초과 공급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시장 가게 50만 원이에요. 정부가 100만 원으로 규제했어. 100만 원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50만 원이면 시장에 50만 원이면 내가 임대주택을 구할 수가 있는데 정부가 100만 원 넘으면 안 된다고 해서 50만 원보다 더 비싸게 들어가는 수요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히 100만 원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였어요. 100만 원 규제했다는 건. 그러면 시장에서는 당연히 50만 원에 거래되니까 50만 원 100만 원 안 넘으니까 50만 원으로 거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론에서 임대료 규제일 때 낮게 규제하면 첫 번째 낮게 규제하면 시장에서 언제나 초과 수요가 나타난다. 높게 규제하면 시장의 변화가 없다. 그럼 중요한 건 초과 공급이라는 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규제했을 때는 초과 공급은 존재할 수가 없다가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초과 수요 아니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 둘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초과 수요 아니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 낮게 정상적으로 규제하면 초과 수요. 높게 규제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제 간단해요. 가격을 제시했으니까 규제 가격을, 가격이죠. 임대료가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대입했을 때 양을 따져보는 거예요. 균형일 때가 아니라 150만 원 규제 가격일 때의 양이 얼마씩이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 문제풀이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규제 가격을 각 함수에, 각 함수에 보안다. 대입한다라는 거예요. 규제 가격을 각 함수에 대입한다. 가격은 P죠. P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150 대입해보죠. 150. 2 곱하기 150은 얼마? 300. 그럼 1400 빼기 300이면 양이 얼마? 1100.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건 무슨 양이에요? 수요량 되겠네요. 그럼 공급에다도 대입해보죠. 이렇게 공급에 대입했을 때 여기에 150 대입하면 4 곱하기 150은 600. 600 더하기 200은 800. 그럼 얘는 얼마다? 8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150 가격일 때는 수요량은 1100이고 공급량은 800이래요. 누가 많은 거예요? 수요가 많은 거죠. 몇 개 많은 거예요? 300개 많은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초과수요 300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과수요 300이 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머릿속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규제했을 때는 초과공급은 나타날 수가 없다. 이거 먼저 하나 딱 해석하고 낮게 정상적으로 규제하면 초과수요고 낮게 규제했으니까 당연히 수요가 많겠지. 높게 규제하면 아무 변화가 없다. 이거 우리 말 문제로 충분히 배우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면 규제 나왔을 때 규제 나오면 규제 가격을 각각 함수의 규제 가격 P에 대입하면 나오는 양이 뭐다? 이게 수요량과 공급량이죠. 누가 많은지 따져보는 거예요. 이게 수요가 300개 많으니까 초과수요 300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16개 나왔고 만약에 이걸 조금 응용해서 낸다면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응용 예상 문제인데 한번 보죠. 얘가 150이 아니라 250으로 대입했대요. 250으로 규제했대요. 규제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풀 때는 규제 가격을 대입하는 거죠. 대입하는 거예요. 규제 나오면 대입한다. 여기에다가 250 대입하고 여기에다가 250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250 대입하면 2 곱하기 250이면 500이니까 Q는 얼마? 900 이렇게 나오겠네요. 수요량은 900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에다가 250을 대입하면 1000이니까 200이니까 1200이죠. 얘가 나오는 건 1200 이렇게 나오네요. 이건 공급량이죠. 그럼 누가 많아요? 공급이 많죠? 그럼 초과 공급 300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포인트예요. 초과 공급은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규제할 때는 초과 수요 아니면 아무 변함 없다죠. 이건 잘못 규제한 거예요. 높게 규제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 이걸 생각해서 초과 수요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고 오히려 공급이 많네. 이건 잘못 규제한 거네. 그래서 뭐라고? 아무 변함 없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 문제가 나오면 딱 해야 될 방향을 이제 풀이 과정을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임대료 규제 나오면 초과 수요 아니면 아무 변함 없다.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나온다. 이거 말 문제로도 중요한 거죠. 기억나죠? 말 문제로. 초과 수요 아니면 아무 변함 없다. 그래서 가격을 대입했을 때 초과 수요 나오면 초과 수요 답 쓰고 공급이 많으면 잘못 규제한 거네. 그럼 뭐라고? 아무 변함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초과 공급 300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나오면 아무 변함 없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규제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건 뭐 간단히 보너스로 나오는 문제니까 나오면 나오기만 해라.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해야 돼요. 물론 자주 나왔던 문제의 유형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생 별거 없어요. 작은 거에 만족하고 그래야 돼요. 내가 이거 하나를 자신 있게 풀어낼 수 있다라는 하나를 정해놨다는 게 자신감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물론 시험에 나오면 너무 기분 좋죠. 준비해놨는데 시험에 나왔네. 기분 좋게 해서 간단히 풀어낼 수 있었을 거니까 규제 나오면 규제 가격 대입. 초과 수요 나오면 답이고 초과 공급 나오면 아무 변함 없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탄력성 보죠. 경제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탄력성이죠. 제가 이제 죽을 때까지 까먹으면 안 되는 게 탄력성이 큰 거. 가격 탄력성을 줄여서 탄력성이라고 해요. 탄력성이 크면 뭐가 많이 변한다. 양이 많이 변한다. 양이 많이 변하면 가격은 오히려 더 조금 변하는 게 탄력성이 큰 거예요. 양이 많이 변해야 탄력적이다. 가격 많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탄력성이 크면 양이 많이 변해야 돼요. 식을 보면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뭐가 양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변하냐라는 거고 뭐분에 뭐 이렇게 쓸 때 우리가 아래에는 원인을 쓰고 분자에는 결과를 쓰는 거예요. 분모 분자. 원인분의 결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인분의 결과. 그러니까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다.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원리가. 모든 비율이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 하나를 바탕으로 해서 감정평가 끝까지 계산 문제. 원인분의 결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비율을 쓸 때. 학자들이 그냥 아무렇게 마음대로 뭐 이렇게 뭐분에 뭐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다 규칙성이 있어요. 원인분의 결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는 뭐분에 뭐라고 이제 식이 나오면 위에는 무슨 관계다? 이거 까먹으면 절대 안 되죠.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아래는 무슨 관계? 반비례예요. 반비례.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크다라는 얘기는 양의 변화가 크다는 얘기다.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 반비례니까 가격 변화는 작은 걸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거. 탄력성이 크다. 이걸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뭐가 많이 변하는 거다? 양의 변화가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거. 말 문제를 풀어낼 때 우리가 말 문제. 양의 변화가 큰 걸 한번 생각해보죠. 양이 감소했대. 변하는 거예요. 양이 감소했대. 변하는 거예요. 양이 증가했대요.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이 변화된다라는 건 감소하는 것도 변하는 거고 증가하는 것도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소도 많이 할 수 있고 증가도 많이 할 수 있지를 얘기하는 거지 무조건 탄력성 크다고 양이 많이 증가한다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다. 증가할 때는 조금 증가가 아니라 많이 증가하는 거고 감소할 때는 조금 감소가 아니라 많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할 때 많이 증가, 감소할 때 많이 감소. 이걸 한꺼번에 얘기할 때 양의 변화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언제 양이 증가하고 감소해? 이걸 정하는 건 수요법칙이었어요. 가격이 비쌀 때는 양이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그러니까 비싸지면 줄죠. 근데 만약에 이 채어가 탄력적이래. 그럼 줄 때 많이 준다, 조금 준다? 많이 준다. 비탄력이면 조금 준다. 가격이 싸지면 수위량은 증가하죠. 싸면 증가. 이건 수요법칙이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탄력적이면 증가할 때 많이 증가한다. 비탄력이면 조금 증가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양의 변화가 큰 건 무조건 증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증가든 감소든 둘 다 변하는 거예요. 많이 변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좀 해석해야 돼요, 말 문제로. 이걸 경제론에서 제가 이해시켜주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탄력성 크면 양이 증가해야지 왜 감소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초반에. 틀린 얘기죠? 틀린 얘기잖아요. 이제는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몇 개월 공부했어요, 지금까지. 어찌 됐거나 양이 많이 변한다는 건 증가할 때는 많이 증가, 감소할 때도 많이 감소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단순히 증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 한번 말 문제로 정리해보면. 임대료를 낮게 규제했대. 낮게 규제했대요. 그러면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수요가 많아요. 그렇죠. 초과 수요가 나타난다고 배웠죠. 그래서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낮게 규제하니까 공급자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 공급은 늘려요, 줄여요? 줄이려고 할 거예요. 싸게 규제했으니까 줄이죠. 그런데 단기는 비탄력이야. 그럼 줄어드는 게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비탄력이니까 양이 많이 못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단기에는 양이 많이 못 줄어요. 그런데 장기로 넘어가면 탄력적으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양이 어떻게 준다? 많이 준다. 장기에 양이 많이 준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임대료 규제였어요. 임대료 보조하면 보조금을 주니까 수요가 늘어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내려간다고 했어요. 임대료를 보조하면 장기로 넘어가기 전에 가격이 올라가 있어요. 그럼 공급자는 좋죠? 가격이 올라가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럼 장기로 넘어갔을 때 탄력성이 커졌다. 양이 많이 변하는데 임대료가 올라가 있어. 공급자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럼 공급이 늘어요, 줄어요? 늘겠죠? 조금 늘어, 많이 늘어? 많이 는다. 그러니까 장기에는 무조건 탄력성이 커지는데 임대료를 규제했더니 많이 줄고 보조했더니 장기에 공급이 많이 는다. 이런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둘 다 탄력성이 커졌는데 규제했더니 공급은 줄고 보조했더니 공급은 는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걸 이제 해석하는 거죠. 탄력성이 큰 건 양이 많이 변하는 거다라는 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탄력성을 구하려면 가격이나 양값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뭘 써야 돼요? 변화율, 퍼센트 변화율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변화율을 구하는 거. 변화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변화값의 비율이에요. 변화값의 비율, 변화값의 비율.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나왔던 거 한번 보죠. 대부 비율 이렇게 나왔대요. 그럼 대부액의 비율이죠. 대부액은 어디 가야 돼요? 위에 가야 돼요, 위에. 대부액은 위에, 빌린 돈. 언제 빌릴 거냐? 투자할 때 총 내가 10억 중에 얼마 빌렸냐를 얘기하는 게 대부 비율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총 투자액이라고 쓸 수도 있고 내가 A 부동산을 사는데 총 10억을 썼대요. 그럼 A 가격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10억이라는 얘기예요. 10억이니까 총 10억을 쓴 거예요. 얘와 똑같은 말로 뭐라고? 가격, 가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얘는 워낙 유명해서 같은 말이 많다 그랬어요. L, T, V, 담보 인정 비율, 저당 비율, 융자 비율, 대출 비율, 차입 비율. 그런데 뭐라고는 하지 않는다? 부채 비율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얘는 독특한 녀석이어서 같은 말이 없다라고 했었죠. 그럼 다시 한 번 해석해 보면 변화값의 비율이니까 변화값 어디 가야 돼요? 위에 가야 돼요, 위에. 변화값의 비율이니까. 그러면 아래는 기준값을 쓰는데 이건 문제에서 조건을 줄 거예요. 기준은 최초값을 하든지 중간값을 하든지 기준을 잡고서 기준값분의 변화값. 중요한 포인트는 변화율을 써야 되는데 이 변화율의 변화값이 어디 가야 된다? 위에 가야 된다. 이거 해석하는 거예요. 한 번 해보죠. 자, 2번 보죠. 자, 경제론도 우리가 많이 공부했으니까. 자,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되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2.0이다. 그러면 수요량은 얼마냐? 자, 문제를 한 번 보니까 탄력성 줬어요. 가격 변화율을 줬네요. 양의 변화율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자, 그러면 가격 탄력성 2는 뭐분의 뭐? 가격 변화율 분의 양 변화율. 가격 변화율 얼마? 4%. 그럼 여기에 수요량의 변화율 들어가야 되는데 얘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죠. 얘 얼마? 곱하는 거예요. 곱하면 얘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2는 5분의 네모하면 네모 얼마? 10 들어가야죠. 5분의 12이니까. 이 10을 어떻게 구했냐면 얘와 얘를 곱하면 여기 있는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분수식 계산해서 당연히 알아야 돼요. A는 B분의 C 이렇게 있다 해보죠. 자, 이 식을 이제 바꾸는 게 초등학교 때 배웠던 얘기예요. 자, 이 C를 구할 때는 얘와 얘를 뭐하면 된다? 곱하면 된다. 그럼 C는 A 곱하기 B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또는 식을 바꿀 때 얘하고 얘는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B는 A분의 C 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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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은 식이에요. 이거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래서 이 C를 구할 때는 얘와 얘를 곱해도 된다. 얘와 얘는 자리를 뭐해도 된다? 바꿔도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분수 계산 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창시절에 공부 못했다고 공부 안했다고 인생 자체가 이렇게 우울하면 안 돼요. 우리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이라도 알아야 돼요. 전에 못했으면. 왜 알아야 되냐면 우리 합격해야 되니까. 계속 쓰는 거니까. 자 그럼 얘를 구하려면 얘에 곱하면 되는 거니까 몇 프로? 8%죠. 자 이건 이제 탄력성을 알아낸 거예요. 이 의미를 해석하자면 수요량은 8% 변한다예요. 증가한다면 증가하는 쪽으로 8% 감소한다면 감소하는 쪽으로 8% 변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증가 감소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8% 변한다. 만약에 증가한다면 증가하는 쪽으로 8%고 감소한다면 감소하는 쪽으로 8%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문제의 답은 8%가 증가도 있고 감소도 있죠. 이걸 찾아내야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가격에 의해서 양이 변하는 건 무조건 예외 없이 법칙이 있어요. 무슨 법칙? 수요법칙. 비싸면 안 산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졌어요. 그러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그래서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 8%는 안 사는 쪽으로 8% 변하는 거야. 라고 탄력성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법칙에 의해서 뭘 정하는 거예요?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수요법칙은 방향. 비싸니까 안 사는 거예요. 안 사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는 거고 탄력성은 이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율을 제시하는 거예요. 변화율. 얼마 변했다. 그런데 얘가 증가하는 쪽인지 감소하는 쪽을 모르겠어. 이걸 얘기해 주는 건 뭐다? 수요법칙이에요. 비싸면 안 산다. 경제론이 어려운 게 하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암묵적으로 이미 써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 이미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두 개, 세 개를 접목시켜서 뭔가 하나의 현상을 해석하다 보니까 처음 공부할 때는 어려웠죠. 그런데 우리 지금 잘하잖아. 경제론. 경제론은 잘해야 되잖아요. 지금. 어찌 됐구나. 비싸면 안 산다. 이 가격에 의해서 양을 방향을 정하는 건 수요법칙. 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양의 변화가 얼마 변화냐를 얘기하는 거지. 증가 감소를 얘기해 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8% 감소 이렇게 나온 거고 이걸 이제 또 풀어보죠. 이 문제도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나올 때가 된 문제다. 자, 보니까 가격 탄력성은 뭐이며 탄력성은 뭐라고 할 수 있다. 보니까 얼마냐? 이게 무슨 탄력적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같으면 1 탄력성. 1이면 단위 탄력적. 1을 단위 숫자라고 얘기하죠. 탄력성 값이 1 나오면 단위 탄력적. 1보다 크면? 크니까 당연히 탄력적. 완전 크면? 완전 크면? 완전 탄력. 완전 탄력적이니까 완전 탄력적. 완전 큰 거예요. 무한되면 완전 탄력. 탄력성 1보다 작으면 비탄력. 0이면 완전 비탄력. 이렇게 얘기했죠. 1 기준 잡아서 1보다 크냐 작냐 탄력 비탄력. 무한되냐 0이냐 완전 탄력이냐 완전 비탄력이냐. 이렇게 정리했었어요. 한번 보죠. 임대료는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이 이렇게 나왔어요. 9에서 11. 양이 이렇게 나왔대요. 108에서 92. 그런데 가격이 나왔지 양이 나왔지 양의 변화율이 나온 건 아니죠. 앞에 구할 때는 몇 퍼센트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얘는 지금 몇 퍼센트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퍼센트가 몇 퍼센트 변화된 거냐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한번 한꺼번에 보죠.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데 얘는 뭐분의 뭐? 가격 변화 1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걸 구해야 되겠죠. 얘도 구하고 얘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변화율은 변화율이니까 변화값이 위에 가야 돼요. 뭐분의 기준분의 변화값. 그런데 보니까 기준을 중간점을 이용해서 계산해라 라고 나왔어요. 얘가 기준은 중간점을 이용해라 라고 나온 거죠. 그럼 한번 해보죠. 가격은 변화값이 얼마예요? 9에서 11이니까 변화값이 2. 2를 위로 써야죠. 위에 변화값 위에. 아래는 뭐? 기준값. 중간점이죠. 중간값. 중간값 얼마? 10. 그럼 얘는 얼마예요? 0.2. 0.2인 거예요. 이걸 퍼센트로 얘기하면 몇 퍼센트? 20%. 얘가 변화율이에요. 가격 변화율.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율도 변화율이니까 변화율은 변화값이 위에 가야죠. 108에서 90이 얼마 변했어요? 큰 거에 작은 거 빼면 되는 거예요. 16. 변화값은 16. 중간값은 얼마예요? 기준은 중간값. 100이죠. 중간값을 어떻게 해선하냐면 두 개 더해서 2로 딱 나누면 중간값이에요. 두 개 더하면 200이죠. 딱 2로 나누면 100이죠. 100이 딱 중간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72와 148의 중간점이 얼마? 하면 더해서 2로 나누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중간값은 100이네요. 그럼 얘는 0.16 이렇게 되겠죠. 몇 퍼센트? 1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 20%분의 16%가 가격 탄력성이겠죠. 얼마? 0.8 이렇게 나오네요. 0.8.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0.8이고 비탄력 답은 구했지만 말 문제를 풀 때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 보니까 얘가 20% 변했어요. 가격은. 양은 16% 변했죠. 탄력성이 크다라는 건 양이 많이 변한다라는 거죠. 가격과 양이 똑같이 변하면 단위 탄력적. 양이 많이 변하면 탄력적. 양이 적게 변하면 비탄력이에요. 이 값이 0.8이라고 구하라고 했지만 이게 탄력적이냐 비탄력이냐 물어본다라는 건 이 값을 구하기 전에 얘와 얘를 비교해서 양이 적게 변했네. 가격보다 양이 적게 변했으니까 뭐다? 비탄력이라고 해야 돼요. 비탄력. 이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탄력적이면 가격보다 양이 많이 변하는 거고 비탄력이면 가격보다 양이 적게 변하는 거예요. 양이 많이 변하면 탄력적. 양이 적게 변하면 비탄력. 이건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된다. 자, 똑같은 문제인데 해보죠. 자, 이렇게 나왔을 때 탄력성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가격 변화율도 알아야 되고 수요량의 변화율도 알아야 된다. 그럼 이 변화율, 이 퍼센트는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율이니까 머릿속에 탁 떠올라야 돼요. 어떻게? 변화값이 위에 가야지. 기준분의 변화값.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떠올려야 되는 건 탄력성은 가격이나 양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변화율을 대입해야지. 변화율은 변화 비율이니까 변화값의 비율이니까 변화값이 위에 가야지. 이걸 탁 떠올려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변화값이 위에 가야 돼요. 그럼 보죠. 그런데 보니까 기준 가격과 수요량을 뭘로 한다? 최초값으로 한대. 최초값으로 한대. 그럼 뭐 더 쉬운 거죠. 계산기가 할 거니까. 자, 가격 보죠. 변화값이 얼마? 이렇게 됐을 때 400. 400이죠. 400. 최초값 얼마? 1600. 그럼 얘를 계산하면 얼마냐면 4분의 1이니까 0.25 이렇게 되겠네요. 몇 프로? 25%. 야, 퍼센트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퍼센트가 있으면 100을 곱해줘야 돼요. 퍼센트를 떼려면 100을 나눠줘야 돼요. 퍼센트의 우리말 이름이 뭐예요? 백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분율, 백분율. 100을 기준 잡았을 때를 퍼센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트를 붙일 때는 100을 곱해주고 퍼센트를 뗄 때는 100을 나눠주는 거예요. 백분율이니까 퍼센트가. 여기는 퍼센트가 없고 여기는 퍼센트가 있죠? 퍼센트를 붙이려면 100을 곱해주고 곱해줘야 되고 퍼센트를 떼려면 100을 나눠주는 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수요량을 보니까 수요량은 변화값이 위에 가야 된다. 근데 여기서 1600에 1200이니까 얼마 변했다? 400. 근데 최초값은 얼마? 1600. 얘도 0.25네요. 25%죠. 25%. 자, 그러면 얘와 얘가 똑같네요. 똑같으니까 얼마? 1. 뭐라고 한다?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겠네요. 단위 탄력적.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탄력성을 구하는 문제는 탄력성은 값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변화율을 집어넣으니까 변화를 넣으면 변화값이 위에 가야 된다. 이걸 딱 떠올려야 돼요. 기준은 주어질 거니까 최초분의 변화값, 중간분의 변화값 이렇게 쓴다. 아, 저는 오늘 하루 종일 10시든 12시든 밤 12시가 돼도 강의해도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항상 고민이죠. 그래서 자세히 잘 가르쳐주고 싶으나, 또 오래 공부하면 또 싫어해. 열심히 해주고 싶어도. 짧게 가르쳐주면 뭔가 압축해야 되는데 또 그러면 자세히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또 못 알아들어. 그래서 적절점을 찾아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비싼 돈 내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목적을 잘 생각하면 그냥 딱 정해진 시간만 공부하고 끝내려고 돈 낸 게 아니잖아요. 계산 문제를 하나라도 잘 내 걸로 만들어서 잘 준비하려고 하는 거니까 가능한 잘 알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좀 늦어져도 욕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자, 소득탄력성은 뭐죠? 자, 소득탄력성은 소득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인은 뭐예요? 소득. 결과는 뭐예요? 양이에요. 그럼 결론은 아까 느낌상 야, 탄력성은 다 양이 어디 가야 돼요? 위에 가야 돼요. 양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건 탄력성은 원인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정성적 개념이에요. 정량적 개념이에요. 정량적 개념이에요. 양을 정하는, 정량. 양을 정하는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탄력성은 양이 무조건 위에 가야 돼요. 자, 소득분의 수요량 이렇게 할 거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건 소득이 많아질 때 수요량이 증가했다. 그러면 돈 벌 때 샀다는 얘기죠. 이러면 플러스 분의 플러스니까 탄력성은 플러스 값이 나올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정상제라고 한다. 그런데 돈 벌 때 안 사는 재화도 있더라. 특이한 재화들도 있어요. 돈 벌 때 오히려 안 산다. 왜 안 사냐? 그러면 열등해서 안 사요. 뭔가 모자라서 내가 돈 많은 상태에서 내가 냉방장치를 하나 살려 그래요. 돈이 많아. 그런데 돈을 더 벌었어. 이번 달에 천만 원 더 벌었어요. 냉방장치를 살려 그래. 에어컨 사요, 선풍기 사요. 에어컨 사죠. 선풍기를 오히려 안 사네. 돈 벌 때 오히려 선풍기를 안 사고 에어컨을 산단 말이에요. 그럼 선풍기를 왜 안 사게 됐냐? 에어컨보다 열등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안 사는 거예요. 모자라니까. 그래서 돈 벌 때 오히려 안 산다. 마이너스예요. 안 산다. 커지는 거 플러스, 안 사는 거 마이너스 반대. 그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나오겠죠. 이걸 마이너스 나오면 뭐라고 한다? 열등제. 그럼 머릿속에 해석해야 될 거. 우리가 재화를 구분할 때, 무슨 재, 무슨 재 나올 때 돈 벌 때 살 거냐 안 살 거냐 소득에 따라서 구분하는 건 정상재, 열등재 이렇게 있고 두 재와의 관계가 있어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죠. 시장에서 두 재와 관련이 있는데 비슷한 관련이 있는 건 대체제 서로 도와주는 관련이 있는 건 보완제 그러니까 대체제, 보완제는 두 재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 쓰는 말이고 정상재, 열등재는 돈 벌 때 사는 거냐 안 사는 거냐 소득에 따라서 재화를 구분할 때 정상재, 열등재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해 놔야 돼. 당연히. 뭐가 뭔지도 모르고 찍으면 안 되고 중요한 건 이제 교차탄력성이죠. 교차탄력성. 얘는 이제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워낙 중요하게 제가 많이 다뤄졌고 A수요의 교차탄력성이라고 할 때 A수요까지를 봐야 돼요. 교차된 건 다른 재와에 의해서 달라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앞에 다른 재와예요. B는 다른 재와.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A의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게 되는 것이 A의 수요량이 빠진 거예요. 이걸 교차탄력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이 세 가지예요. 이 내용으로 한번 해석해보죠. 자, 가격탄력성은 뭐에 의해서 양이 변하는 거예요? 가격에 의해서. 이 가격은 누구 가격? A가격이에요. A양이니까 A가격. 소득탄력성은 소득에 의해서 양이 변하는 거죠. 소득에 의해서 양이 변하는 거예요. 교차탄력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그 재와의 가격이 아니라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양이 변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 그래요? 서로 관련성이 있을 때 그런 거예요. 관련성이 있을 때. 다른 재와가 예를 들면 한번 우리 최근에 공부했으니까 만약에 B의 가격이 올랐는데 시장에서 느닷없이 A의 수요가 증가했대요. 이렇게 됐대요. B의 가격이 올랐는데 왜 A 수량을 증가했지? A를 왜 샀지? B가 비싸졌는데 왜 도대체 A를 산 거야? 라고 시장에서 학자들이 고민할 거 아니에요. B가 올랐는데 A를 많이 샀대. 왜 그렇지?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고 하면 대체제 아니면 보완제겠지. 그럼 보죠. B가 비싸지면 B를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안 산다요. B를 안 살 때 B를 안 살 때 A를 많이 산 거네. 결론이. 그럼 B를 안 사고 B를 안 사고 대신 비슷한 다른 걸로 대체한 거죠. 안 살 때 사면 무슨 관계? 대체제예요. 그러면 A와 B는 대체제 관계구나. 비슷한 재화이구나.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안 사는 대신에 비슷한 예로 대체했으니까 관련성이 있으니까 서로 다른 재화가 B가 A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A 가격이 A의 양을 변화시키는 건 이건 가격 탄력성으로 보는 건데 다른 재화도 A의 양을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이때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A 양이 변할 때 이걸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A가 어디에 표현되냐면 여기에 표현되는 거예요. A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앞에 생략된 게 있는데 뭐가 생략된 거예요?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얘가 생략되어서 A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생략할 수가 있어요. 얘는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가 중요한 해당 재화예요. 무슨 수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얘가 해당 재화다라는 거예요. 탄력성은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 게 중요하니까 A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가 포인트예요. 지금 보니까 다시 또 공통점을 찾아보면 A 수요의 가격 탄력성 A 수요의 소득 탄력성 A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잖아요. 결국 탄력성은 뭐가 많이 변하는 거 양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결과가 양이 돼야 돼요. 원인분의 결과 A 양이 다 어디 가야 돼요? 위에 가야 돼요. 위에. 원인에 따라서 그 재화 가격이면 가격 탄력성 소득이면 소득 탄력성 다른 재화 가격이면 교차 탄력성이라고 한다. 이때 다른 재화는 그냥 상관없는 다른 재화가 아니라 무슨 다른 재화 관련성이 있는 다른 재화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대체제 부환재 교차 탄력성은 대체제 부환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하면 보니까 B 가격에 대한 A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나왔어요. 해당 재화가 뭐예요? A예요. A 수요량이 변하는 거예요. B 가격에 의해서 A 수량이 얼마나 변하냐 원인분의 결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수량이 이때 B는 다른 재화 얘기하는 거죠. 다른 재화 가격 그냥 다른 재화가 아니라 관련성이 있는 다른 재화예요. 그래서 A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나왔다 해보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앞에. 그러면 A 수량이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차라는 말이 있으니까 다른 재화에 의해서 앞에 생략된 게 뭐예요?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A 수요량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니까 지금 뭐분의 뭐? 다른 재화 가격분의 A 수요량 이렇게 써야 돼요. 여기에 있는 말 A가 교차 탄력성 앞에 있는 이 A가 해당 재화로 위에 가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럼 이제 해보죠. 자, 전체 수량을 변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인 문제 한번 풀어보고 다시 돌아와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4번 한번 보죠. 자, 각각. 이건 이제 기본적인 문제. 출제자가 고생했어. 보너스로 진짜 기본 문제 줄게. 경제론에서는.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맞아야죠. 자,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세 개를 구하래요. 세 개. 일단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의 관계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관계, 투자의 관계가 뭐냐. 그러면 답은 대체제 아니면 보완제겠죠. 살 때 안 샀다. 그럼 뭐예요? 대체제예요. 이거 샀으니까 비슷한 거 다른 거 필요 없다. 살 때 샀다. 그러면 얘 있을 때 얘도 필요하니까 도와주는 관계. 보완제. 자, 그럼 보죠. 아파트와 다세대. 이렇게 됐을 때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서 다세대의 수요가 증가했을 때 아파트의 수요가 감소했네요. 그럼 다세대 살 때 아파트 안 샀다는 거죠. 얘 안 사는 데서 얘를 샀다는 거예요. 그럼 두 제와는 무슨 관계? 대체제.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근데 사실 이게 감정평가에서도 한번 잘못 나왔는데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 다 주택으로서 무슨 관계예요? 대체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뭐 따져보지 않아도 다세대 아파트는 주택으로서 대체제예요. 주택으로서 비슷해서 얘 안 사는 데서 얘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택이 나오면 다 대체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때 안 살 거냐 이런 걸 따지는 건 A, B 이렇게 기호로 나왔을 때를 따져봐야 되고 사실 이런 건 찍어도 대체제 관계다. 근데 감정평가 문제에서 이렇게 다세대 아파트가 나왔는데 보완제라고 이렇게 문제를 대했어요. 단, 주어진 조건에만 한정한다. 이 주어진 조건으로 해석한다라고 나왔는데 좀 잘못 나온 문제인데 사실 그건 나중에 다시 또 고민해보기로 하고 자, 문제 보죠.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 물어봤으니까 가격 탄력성? 그러면 아파트 거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아파트 가격 분의 아파트 수요량 탄력성이니까 수요량이 위에 가야죠. 이렇게 쓰면 될 거고 자, 얘가 중요하죠. 자, 다세대 매매 수요의 교차 탄력성. 얘를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교차 탄력성이 나왔는데 수요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다세대죠, 다세대. 이 매매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세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구해라. 라는 문제였어요. 근데 교차는 다른 재화에 의해서 다른 재화 가격에서 변하는 거잖아요. 앞에 생략된 게 뭐예요? 다른 재화 가격이 생략됐어요. 얘 위에서 얘가 얼마나 변하냐. 그럼 식은 어떻게 써야 된다?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누구 거? 다른? 똑같으면 안 되고. 여기에 다세대죠, 다세대. 다세대 수요량 들어가야죠. 여기에 다른 재화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른 재화 뭐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에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다세대 수요량 변화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재화의 가격을 얘기할 때는 아파트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주어진 거 그대로 해석하면 되니까 이건 뭐 10초에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연습해서. 아파트 가격분에 아파트 수요량 아파트 가격 16, 아파트 수요량 4 그러면 16 부수문에 4니까 0.25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파트 가격 16, 다세대 수요량 8 그럼 얘는 얼마? 0.5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이 식을 쓰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 있는 게 해당 재화다. 여기에 분자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0.25, 0.5 이렇게 풀어내야 되고 자, 똑같은 문제 한번 보죠. 자,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나왔을 때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관계가 뭐냐라고 하면 보나 마나 뭐다? 대체제. 해석해보면 아파트를 안 살 때 보니까 오피스텔을 샀다 이렇게 나왔어요. 샀다. 안 살 때 산 건 안 사고 대신 예로 대체했다. 주택으로서 비슷하니까 대체제고 대체제 나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아파트의 수요에 가격 탄력성의 정도를 물어봤어요. 정도 얼마냐가 아니라 정도가 탄력적이냐 비탄력이냐 이건 그냥 계산 안 해도 괜찮아요. 가격이 얼마 변했어요? 아파트 거. 10% 아파트 양은 얼마 변했어요? 5% 가격이 많이 변했어요? 양이 많이 변했어요? 가격이 많이 변했고 양이 적게 변했죠? 양이 많이 변하면 탄력적. 양이 적게 변하면 비탄력. 비탄력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얘를 구해야 되겠네요. 얘를 보니까 오피스텔, 매매 중요하지 않고 수요에 교차 탄력성 나온 거죠. 그러면 오피스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니까 이건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변하는 거잖아요. 앞에 생략된 게 뭐예요? 다른 재와 가격. 뭐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은 얘에 의해서 얘가 오피스텔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냐니까 식은 여기에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오피스텔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식을 쓸 줄 알아야죠. 이렇게 식만 써놓으면 대입하면 되는 거죠. 자, 글론 얘가 해당 재화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얼마? 식. 오피스텔 수량 얼마? 오피스텔이 8. 그럼 얼마다? 0.8 이렇게 되는 거죠. 0.8 자, 결론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자, 이 세 개를 딱 보는 순간 탄력성이라는 게 아, 그런 거구나 라고 느낌이 와야 돼요. 자, 가격 탄력성은 그 재와의 가격에서 양이 변하는 거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수요량이 변하는 거 교차 탄력성은 예의 수요량이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예의 수요량이 변하는 걸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하나 응용을 할 건데 응용 문제에서 가격에 의해서 변한 이 수요량은 가격에 의해서 변한 수요량이에요. 맞죠? 얘는 뭐예요? 소득에 의해서 변한 수요량이에요. 예의에서 이만큼 변했다. 예의에서 이만큼 변했다. 예의에서 이만큼 변했다를 얘기하잖아요. 예의 수요량은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변한 수요량이잖아요. 그런데 얘를 구하는 건 아까 얘와 얘를 뭐 할 수 있다? 곱할 수 있다. 곱하면 구해지는 거죠. 얘와 얘도 곱하고 얘와 얘도 곱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이걸 보고서 말로 해석할 수 있다라면 A 가격에 의해서 변한 수요량을 구할 때는 A 가격 변화 곱하기 가격 탄력성 하면 된다예요. 소득에 의해서 얼마 수요량이 변했냐를 알려면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 하면 되고 다른 재와 가격에서 A 수량이 얼마나 변했냐를 알려면 다른 재와 가격 곱하기 교차 탄력성 하면 된다예요. 된다. 그러니까 결국 탄력성을 이용해서 전체 수량을 변할 때 우리가 A 가격이 변할 수도 있고 여기서 A 가격이 변할 수도 있고 소득 변할 수도 있고 다른 재와 가격 변할 수도 있잖아요. 동시에 세 개가 변할 때 얘는 얼마, 얘는 얼마, 얘는 얼마 변해서 전체 얼마 변했냐라는 문제이죠. 그럴 때 끼리끼리 뭐 하면 된다? 곱해주면 된다. 끼리끼리, 끼리끼리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끼리끼리 곱해준다. A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 다른 재와 가격 곱하기 교차 탄력성 해주면 된다.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 뭐 당연히 알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방향을 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얘는 이만큼 곱한 값은 수요량을 얘기하고 얘 곱한 값도 수요량을 얘기하고 얘 곱한 값도 수요량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수요량의 방향이 이미 배웠던 걸로 해석했을 때 가격에 의해서 변한 수요량은 얘와 얘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곱한 값은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에 따라서 양은 어떻게 변한다? 비싸면 안 산다라는 걸 정할 수 있어야 돼요. 얘가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이걸 정해놔야 돼요. 얘는 소득에 의해서 변한 수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곱하면 뭘 구할 수 있냐면 이 수요량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요량이 나왔다고 했을 때 방향을 정하려면 정상재면 돈 벌면 산다라고 하는 거죠. 돈 벌면 산다라는 말은 정상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열등재라면 돈 벌면 안 산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이 교차탄력성에 다른 재와 가격과 교차탄력성을 곱하면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변하는 수요량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얘에 의해서 얘가 어떻게 변하냐를 따지는 게 이제 중요하죠. 대체제냐 보완제냐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죠. 얘가 비싸졌어요.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이 녀석 안 산다. 대체제라면 안 살 때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완제라면 안 살 때 안 산다 이렇게 정하는 거죠. 얘의 방향을 이게 만약에 대체제라면 비싸면 얘 안 사고 대신 얘를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방향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 해보죠. 그래서 이 문제까지 경제론을 준비해야 내가 한 문제를 무조건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운 좋으면 두 개 맞출 수 있고 근데 어렵게 나오면 한 문제 버려도 괜찮아요. 한 문제를 경제론에서 무조건 맞으면 여기까지 해석해야 돼요. 보니까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0.9, 0.5, 가격이 2% 변했고 소득이 4% 변했을 때 전체 변화율, 수요량은 전체 얼마 변했냐 A 수량이 전체 얼마 변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이런 걸 이렇게 푼다 그랬어요. 이 풀이 방법이 좋으니까 가능한 제 풀이 방법을 따라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A의 수요량을 보니까 A 수량은 A의 가격에 의해서 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득에 의해서도 변할 수가 있더라 각각 더해줘서 전체 수량을 구하는 거예요. A 수량은 가격에 의해서 변할 수도 있고 소득에 의해서 변할 수도 있죠. 가격에서 변하는 건 어떻게 해?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 가격 탄력성 곱해주면 될 거예요.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 그럼 끼리끼리 곱할 거니까 보죠. A 가격 얼마? 2 가격 탄력성 얼마? 0.9니까 곱하면 얼마? 1.8% 얘 이름이 뭐예요? 얘 말로 얘 1.8의 정체가 뭐예요? 1.8의 정체 1.8% 변했다는 정체가 뭐야? 뭐 얘기해 봐. 얘기해 봐요. 이거 뭐야 이거? 1.8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A 가격에 의해서 변한 A 수요량을 얘기하는 거죠. A 수요량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에 의해서 변한 A 수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소득에 의해서 변한 걸 구하려면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이죠. 소득이 4 얘가 0.5 이렇게 나왔으니까 곱하면 얼마? 2% 얘 정체가 뭐예요? 얘도 수요량인데 뭐에 의해서 변한? 소득에 의해서 변한 수요량이에요. A 수요량. 그러니까 가격에 의해서 이만큼 변했고 소득에 의해서 이만큼 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두 개 더하면 3.8이냐? 그냥 더하면 안 된다. 살 거냐 안 살 거냐 방향이 다를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예예요. 가격이 뭐였다? 상승했다. 이걸 해석 못하면 무조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소득이 뭐였다? 증가했다. 그런데 보니까 말이 없으면 뭐다? 정상제예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격이 비싸졌다. 소득이 증가했다. 그럼 이제 해석해보죠.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라는 거예요. 안 산다. 가격에서 1.8이 준 거예요. 소득은 증가했죠. 돈 벌면 정상제니까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좀 더하는 걸 좀 잘 이해를 왜 못하냐 저도 아직 괴로워요. 왜 이해를 잘 못할까? 2% 샀는데 1.8을 안 샀대. 그럼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얼마가 남는 거예요? 0.2%죠. 0.2% 그러니까 계산은 방향이 반대라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예요. 빼고 방향은 큰 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0.2% 뭐한다? 증가한다. 물론 수학적으로 주는 건 마이너스 1.8이라 그래요. 그리고 늘어나는 건 플러스 2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야 플러스 0.2잖아 라고 하는 거죠. 플러스는 생략할 수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0.2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야? 곱하는 거예요. 이거 곱하는 거. 곱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0.2라고 해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나와. 이런 건 그냥 안다 생각하고 어찌 됐거나 이렇게 이해돼요. 같은 방향이면 더하면 되고 반대 방향일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고 방향은 큰 거 따라간다. 결론은 0.2 증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 하면 가격에 의한 수요량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 하면 소득에 의한 수요량 더하는데 전에 방향을 정한다. 비싸면 안 산다. 수요법칙 돈 벌면 산다. 정상제 방향을 정해서 방향이 얘는 줄고 얘는 늘었으니까 반대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뺀다. 방향은 큰 거 따라간다. 라는 거예요. 또 해보죠. 0.2 증가라고 나와야 되고 7번 보죠. 보니까 얘도 아파트의 전체 수량 변화율 이렇게 나왔네요. 변화율이 얼마냐. 내용을 보니까 위에 거 탄력성 말고 보니까 아파트 가격도 변했대요. 소득도 변했대요. 오피스텔 가격도 변했대요. 그런데 지금 누구 걸 얘기하냐면 아파트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의 가격에 의해서 아파트 수량 변할 수 있죠. 맞죠? 소득에 의해서 변할 수가 있죠. 다른 재화 가격에서 변할 수가 있어요. 있죠? 그러면 해당 재화는 누구예요 지금? 아파트의 오피스텔이에요. 해당 재화. 해당 재화는 아파트죠. 아파트. 아파트의 수량을 구하는 것이 내가 관심이니까 해당 재화는 아파트고 이 오피스텔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재화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재화. 그래서 오피스텔이 다른 재화 얘기하는 거다. 자, 그럼 또 식을 한번 써보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아파트의 수요량이 각각 얼마 변했는지를 알려고 하는데 아파트의 가격에 의해서도 변하는 게 있고 얘의 정체는 가격에 의해서 변한 아파트 수요량이죠. 소득에 의해서도 변하는 양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재화죠. 누구예요? 오피스텔 가격에 의해서도 변하는 수요량이 있겠죠. 자, 얘들은 다 누구 거예요? 아파트 거의 수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 거의 수요량. 자, 근데 이건 그냥 곱하면 된대요. 곱하기야 뭐. 끼리끼리 곱하는 거니까.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 자, 근데 각각 가격이 3%씩 변했죠. 자, 이렇게 곱하면 얼마? 1.8%. 이거의 정체는 뭐다? 아파트의 수요량이죠. 뭐에 의해서 변한?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변한 아파트 수요량. 자,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 보니까 이렇게 곱할 거니까 1.2. 얘의 정체는 뭐예요? 소득에 의해서 변한 아파트 수요량. 오피스텔 가격은 다른 재화죠. 다른 재화 가격 곱하기 교차 탄력성. 교차 탄력성 얼마? 0.2. 그럼 얘가 0.6 나오겠네요. 얘의 정체는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변한 아파트 수요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더하면 되는데 더하기 전에 방향을 정할 줄 알아야죠.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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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이에요. 다 올랐대. 가격도 올랐고 소득도 증가했고 오피스텔 가격도 올랐대요. 그럼 얘의에서 이제 아파트의 수요량들의 방향이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따져봐야죠.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여기 보니까 정상제이고 대체제 이렇게 나왔네요. 대체제, 정상제. 돈 벌면 산다. 정상제니까. 여기는 정상제를 쓴 거예요. 얘는 수요법칙을 쓴 거고 얘는 두 개가 무슨 재화? 대체제. 이걸 풀려고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거죠. 자, 오피스텔 가격이 비싸졌어. 그럼 얘 산다? 안 산다? 오피스텔 비싸졌으니까. 오피스텔? 안 산다. 안 산다. 그러면 대체제니까 안 살 때 산다. 얘는 산다. 아파트는 산다.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자, 그럼 이제 봤을 때 방향이 똑같으니까 더할 수 있겠죠. 더하면 얼마? 1.8% 증가. 근데 얘는 방향이 반대네요. 빼줘야 되겠죠. 빼면 얼마? 0. 결론은 0. 변함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변함없다. 0. 여기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여기까지 준비해야 돼요. 사실 계산 자체는 이거 30초도 안 걸려요. 연습하면. 근데 여러분은 그냥 답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걸 계속 적어야 돼요. 적어서 이게 뭘 의미하지라를 해석해야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해석할 수 있고 이게 조금 응용되어서 나오더라도 얼마든지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냥 곱하기 하고 뭐 늘렸냐 줄었냐 대충 찍어가지고 답 나왔네. 이렇게 푸는 건 올바르게 푸는 방법이 아니에요. 시험 때 분명히 후회할 거예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시험 보고 나서 결과적으로 합격하는 사람 항상 하는 얘기가 계산 문제가 진짜 중요했다. 계산 문제를 내가 연습해서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떨어졌다. 뭘 생각해요? 계산 문제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내가 떨어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말 문제는 조금 어렵고 쉽고 라는 건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거의 다 대동소의해요.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평균적인 학습 능력을 가졌다라면 그래서 하나, 두 개 더 맞냐 틀리냐는 건 계산 문제 결정되니까 여기까지 딱 준비해가지고 내가 나오면 무조건 풀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응용 문제 한번 보죠. 자, 응용 문제 한번 잠깐 보고 자, 여기까지 해석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까지 필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잘 보고서 내가 이해가 됐고 준비할 만하다 그러면 준비하시고 야, 이건 좀 너무 어렵게 느껴지네 한번 연습해 보니까 안 풀리네 또 다음 날 풀어보니까 안 풀리네 그러면 너무 욕심내지 말고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건 아깝더라도 버리고 다른 문제 합격하기 위해 필요한 문제 또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자, 문제를 보니까 자,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함과 동시에 소득이 변해서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했다. 오피스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긴 제가 오피스텔만 나와요. 오피스텔. 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이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오피스텔 전체 수요량은 보니까 여기에 오피스텔 가격도 변했고 소득도 변했잖아요. 소득도 변했죠. 오피스텔 가격에 의해서도 얘가 변했을 거고 소득에 의해서도 변했을 텐데 얘를 구하라가 아니라 얘를 줬어요. 얘를 얼마라고? 1% 감소되었다고 줬어요. 자, 그러면 얘와 얘 중에 줄 중에 구할 수 있는 거 한번 구해보죠. 자, 가격 나왔고 가격 탄력성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럼 곱하면 되겠죠? 얼마? 3% 근데 얘가 안 나왔어요. 소득 탄력성은 얘가 0.5라고 나왔는데 얘가 안 나왔어요. 그럼 얘를 구할 수가 없겠네. 일단 구하지 못하죠. 자, 그러면 우리 해석해보죠. 1% 감소했는데 얘가 3%가 증가했냐 감소했냐를 찾아본다라면 오피스텔 가격이 올랐죠. 비싸졌죠.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해석하는 게 관건이에요. 얼마 들어가야 될까요? 전체는 1%가 줄었대. 3% 줄었는데 뭐가 어떻게 됐길래 1%만 줄게 된 결과가 나왔냐는 거죠. 없어져야 돼 커져야 돼. 없어져야지 일단 숫자만 봤을 때 얘가 3인데 1이 나왔잖아요. 없어져야 되니까 방향이 반대가 나와야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맞아요? 그런데 얼마가 없어져야 돼. 2가 없어져야죠. 그래서 얘가 2% 증가라고 한다라면 1% 감소만 남게 되겠네요. 3% 감소, 2% 증가하면 1% 감소 나오겠죠. 물론 내가 수학을 좀 잘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 플러스 X 이렇게 했을 때 X는 넘기면 플러스 2가 나오니까 2% 증가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런 거 알고 있으면 꼭 이렇게만 하라는 게 아니라 난 이렇게 하는 게 더 쉬워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 하시면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얘가 2% 증가가 나와야 돼요. 이걸 해석했다면 얘하고 얘를 곱하면 2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얼마 들어가야 돼요? 4. 4가 들어가면 4 곱하기 0.5 2가 나오겠죠. 자, 방향까지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4%인데 얘가 지금 소득이잖아요. 말이 없으면 정상제예요. 그런데 2%가 증가가 돼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돼요? 안 벌어야 돼요? 벌어야 돼요. 그래서 4% 증가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뭔가 식을 막 풀지 말고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해석하고서 제시된 건 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얘를 줬고 얘는 구할 수 있는데 얘를 안 줘서 얘를 못 구하네. 그래서 얘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얼마 나와야 되는지 구해놓고 얘는 얘와 얘를 곱해서 구하는 거니까 얘가 얼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와 사실 이 문제는 똑같은 문제인데 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얘를 구하라고 문제를 낸 거죠. 자, 8번도 한번 보죠. 똑같은 문제인데 지금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있어. 집중을 해요. 하나만 더 하고 물론 난 이 문제는 사실 욕심 안 냈으면 좋겠는데 워낙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안 풀어줄 수가 없어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자, 다세대 수요의 교차탄력성이라고 나왔어요. 다세대 수요의. 자, 이걸 딱 보고 내가 이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장을 보고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 수요의 교차탄력성이라고 나왔어요. 해당제화가 아파트예요? 다세대예요? 해당제화. 얘예요. 수요 앞에 붙어져 있는 얘가 뭐다? 얘가 해당제화예요. 그럼 아파트는 뭐예요? 다른제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가 다른제화고 다세대의 수요의 교차탄력성이니까 다세대가 해당제화예요. 해당제화. 그럼 보죠. 가 소득이 10% 올랐고 소득이 올랐대요. 아파트 가기 5% 상승했대요. 그럼 여기에서 이 아파트가 다른제화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득도 변했고 아파트 다른제화 가격도 변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세대 수요가 총 8% 증가했다라고 나온 거예요. 자, 이 지문에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는 걸 이제 해석할 수 있어야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는 다세대 전체 수요량은 수요량은 8% 증가했어. 그런데 얘는 소득에 의해서도 변할 수 있었고 다른제화 누구예요? 아파트 가격이라는 다른제화 가격에서도 얘가 변했어. 그래서 얘가 전체 8%가 증가한 거야. 이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지문을 통해서 이만큼을 찾아낼 수 있어야 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 문제의 첫 번째 단서는 여기 있어요.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있을 때 다세대가 해당제화다. 아파트가 뭐다? 다른제화다. 다른제화가 아파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은 소득이 변하면 얘 변할 거고 다른제화 가격 변해도 얘 변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곱하기 곱하기잖아요. 소득은 얼마 나왔냐면 10 나왔고 소득탄력성이 0.0 나왔으니까 얼마? 6% 곱하면 될 거니까. 맞죠? 그런데 증가냐 감수자를 봤더니 얘가 소득이 늘었죠? 말이 없으면 정상제예요.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얘는 5%가 나왔는데 얘가 안 나왔어. 얘가. 얘를 구하래. 교차탄력성을. 얘를 8% 늘었다. 전체가. 그런데 얘는 6% 늘었는데 얼마 변해야 얘가 8% 늘 거냐? 이건 구하기 쉽죠. 얼마? 2% 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걸 먼저 찾아놓은 거죠. 그러면 곱해서 2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나와야 돼요? 0.4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답이 0.4예요. 여기 들어가는 건 뭐다? 교차탄력성이에요. 교차탄력성. 그래서 교차탄력성이 얼마다? 0.4. 왜냐하면 다른 재화 가격 곱하기 교차탄력성 이거니까. 알면 쉬운데 알아내기까지의 과정은 만만치 않아요. 제가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문제이기도 해요. 사실. 그런데 단서는 처음부터 여기에 시작되는 거예요. 교차탄력성을 이해하고 있느냐. 얘가 해당 재화다. 주어진 조건은 소득과 다른 재화 가격이 변했어. 해당 재화가 이렇게 전체 변한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풀어냈을 때 끼리끼리 곱해서 나와야 돼. 라고 풀어내는 문제였던 거예요. 설명을 듣고 어 알겠네. 별거 아니네. 라고 알아듣으면 이제 연습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전체 수량이 얘 얼마 얼마에서 얘가 얼마 나오냐. 이거 연습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쉬었다가 하는데 여러분은 다시 한번 한두 문제라도 풀어보시고 쉬는 시간을 해야 의미가 있어요. 제발 해보세요. 하면 진짜로 좋다니까. 그리고 마음속에 이러면 이번 7월 모의고사에 계산 문제 9문제 냈어요. 9문제. 계산 문제 9문제 냈는데 항상 뭐 9문제, 8문제 나와요. 매번. 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계속 그랬어요. 이번 모의고사에는 내가 계산 문제 4문제, 5문제 꼭 풀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뭔가 좀 목표를 세우고 공부하셔야 돼요. 쉬었다가 보죠. 그럼요.